40년 무쇠 장인의 손길로 탄생한 숙제 무쇠 그릴의 걸작 탄생! 정말 좋은 무쇠 그릴을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오랜 시간 동안의 노력으로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. 무쇠니까 물 한 방울 없이 통수육을 한다! 무쇠니까 기름 한 방울 없이 계란을 부친다! 무쇠 동 그릴이니까 연기 없이 냄새 없이 맛있게 요리한다! 넉넉한 동영에 차별화된 높이감! 큰 통수육도 큰 통닭도 묵은지의 큰 고등어도 통으로! 물 없이 기름 없이 연기 없이 한 방울! 천무 후무 전체 개별! 강화 유리창을 설계해! 조리 과정도 헌하게! 무쇠니까 뛰어난 열 도전욕으로! 쉽지 않아 식탁에 올려 마지막까지 따뜻하게! 힘든 길들이기 없어도! 둘러붙지 않고! 닫지도 않는 무쇠 극판왕! 무쇠 장인 수제 도움 그릴! 스텝 강화 유리 도움 뚜껑! 실컨 손잡이 2개! 사용 설명서까지! 이 모두가 30만원, 20만원 아닙니다! 50% 특별 할인가! 8만 9천 9백원! 한 달 2만 원대로 값비싼 수제! 무쇠 도움 그릴을 드리는 초대박 찬스! 100% 진짜 무쇠가 아니라면! 광고처럼 요리가 안 된다면! 무쇠 장인이 자부심을 걸고! 100% 반품, 환불 약속드립니다! 품질은 자신 있습니다! 지금 빨리 주문하세요!